이슈톡 오늘도 이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해 그 IPO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고 또 규모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난해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페이 크래프턴 뭐 이런 시장들이 주식들의 IPO 시장을 주도했는데 올해도 뭐 지금 IPO에 이렇게 대개하고 있는 대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이 상장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통상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이면 대화라고 하는데 지금 이달 LG에너지솔루션을 시작으로 올해는 1조 원이 넘는 대화가 지금 예정된 곳만 14곳입니다 거의 한 달에 하나 이상 꼴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빠른 주요 상장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기업가치가 70에서 80조 원 정도로 지금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LG 12월에 LG화학이 전지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이제 설립한 2차 전지 제조 기업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금 LG화학이 지분 100%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는 27일에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인 11일 12일 이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거치고 그 다음 주인 18일에서 19일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희망 공모가의 기준으로 공모 금액은 10조에서 12조 원 정도 사이로 되어 있고요 이게 역대 최대였던 삼성생명이 이제 공모 금액이 4조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두 배라고 하니까 공모 규모가 진짜 굉장하다 라고 실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장 후에 예상 시가총액은 희망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는 70조 원에 이릅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한 460조 원 460조 원 하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다음에 3위에 오르는 종목으로 바로 이렇게 랭크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번 달에는 엘제 에너지 솔루션이 예정돼 있고 또 다음 달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공모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또 다른 또 IPO 대화들도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제 다음 달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엔지니어링은 이번 IPO를 통해서 최대 1조 2천억 원 정도의 교육 가량을 조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만 7천 9백 원에서 7만 5천 7백 원 사이에 지금 희망 밴드가 정해져 있고요 상장 후 시가총액은 이제 공모가 밴드에 따르면 4조 6천억에서 최대 6조 원 정도 이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제어가 좀 대기가 되어 있냐고 하면은 현대 오일뱅크가 지금 항상 이제 IPO 예전부터 한다고 돼 있었는데 역시 이제 그 거래소에 지난달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예견이 되어 있고요 또 교보생명도 이제 거래소에 상장 예심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빠른다고 하면 의지가 있다면 오래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SK 스퀘어의 자회사인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 마켓인데 이 원스토어도 이제 상반기를 목표로 IPO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신세계그룹의 쓱닷컴도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우리가 많이 쓰이는 컬리랑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신선식품 양대산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업체도 올해 상장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프리 IPO 투자 받으면서 4조 원 넘는 밸류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상장 후 기업 가치를 5조 원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또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도 한 1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상장 작년에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웹툰 그리고 이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CJ그룹도 이제 상장할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뷰티 헬스 제품을 유통을 하는 CJ올리브영 여기도 이제 기업 가치가 3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상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